조윤님께서 방탄 총알을 담아서 구매를 하라고 해서 구매를 했거든요 이걸 지금 부를거에요. 차가 너무 가까이 있대 방탄! 아! 1분! 아... 실화냐 저거? 아... 경찰에서 싸워야되나? 시체가 여기 있지 않을까요? 사람 어디갔냐? 뭔데 얘? 얘 뭐야? 얘 뭐니? 어! 왔다! 와! 야 구름아! 와! 뭐야 이거? 이쁜데? 와 야 야 야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이거 와 이쁘면은 보여줘야지 이제 경찰한테 부르자 팡! 바로... 오케이 경찰 와봐! 나 구름아야! 방탄 유리야 이거! 다 와! 경찰 와봐! 어디야? 뭔가 온다? 뭐니? 뭐냐 너? 까불고 있어 오 마이갓! 개봉 없나? 오! 왔다! 경찰! 타자! 방탄 유리야! 오! 왔다! 경찰! 타자! 방탄 유리야! 자 일단 지금 차 타령 구름아야! 방탄 유리야 그래가지고 끌고 왔거든요? 얘네 옷을 창구도 열어요? 뭐야 얘네? 보자! 방탄 유리야! 일단 지금 총알이 날라고 있거든요? 오! 뚫진 못해! 야 뭐야 이거? 와 난장판이다! 와 야 야 야 야 하하하하 와 나 때문에 지금! 와 난리죠 지금? 경찰차 경찰차! 아 와... 날짜로 백배린테는 아니고 와 이제 드라이버 가자! 어? 해변 갈까? 해변 어디야? 본체적으로 튼튼하네! 차! 차! 기다리 기다리! 나올거야 여기! 나오면 파악 하자! 파악! 3단계 3단계! 차! 반탄 유리야! 반탄 유리라고! 반탄 유리야! 아 헬기 어딨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헬기 들어와! 헬기는 언제 오냐? 오고있다 온다! 헬기 왔다 헬기 왔다 헬기 왔다! 이거 특공대까지 한번 가볼까? 이게 별 4개가 특공대라고 그랬거든요? 가보자! 뒤로에서 한번 팡! 닫아주고 어? 이거 완전히 이런 갇힌거 아니야? 경찰들이 날 가르치고 이런 몰컨인데 와... 그러니까! 와... 개박인데 이거? 특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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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공대라고 했거든요? 군인까지 불러야 되지 않겠냐? 비치공대! 틀어트려! 4단계까지 가보자! 이야!!! 이야... 아니... 군대도 없고... 4개다! 아, 됐다! 2개 됐다! 4개, 4개! 뭐야? 뭐야? 4개 오케이 군대는 올 것 같은데 오 괜찮은데 이거 경찰이 와도 와 이거 상대가 안되는데 헬기에다가 경찰 가득 에어 쐈는데 와 대박인데요 이거 4단계면 군인 탱크고 이런거 탱크도 막 이렇게 있어요 이거? 어 어 아 그렇진 않아 아 총장으로 왔네 어 제 생각 없어 그릇대가 아니야 아 잠깐만 야 다행히 들었다 아 아 야 안돼 다행히 들었어 야 좋다 어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